456번. 일어나라. 일어나. 456번. 아, 좀만 더 잘게요. 456번. 일어나라. 말랑이 거래. 차를 다 말랑이 거래. 아, 뭐야. 어? 뭐야. 관리자? 말랑이 거래? 갑자기 말랑이 거래야? 갖고 있는 오징어 게임 아이템 다 내놔라. 오바. 오바는 뭐냐? 오바한다, 오바. 날개는 이 관리자 팝이 있다. 개개개. 좋아. 나도 엄청난 게 있지요. 봐라. 관리자 말랑이.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어때? 그럼 이제 승인? 관리자 말랑이? 좋지요. 그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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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전 귀여워. 이거. 으악. 말랑말랑. 말랑말랑. 넌 세모니? 난 네모야. 안녕, 내 친구. 오, 이 안에 끈 있다, 끈. 오, 네모, 세모, 동그라미. 우와. 이렇게 가방끈을 걸어줍니다. 툭툭. 툭툭. 아, 이거 아빠 보고 해달라고 그래야 되나? 아, 됐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오케이. 다음. 오, 이렇게 딱 걸어주면? 짠! 어때? 여기다 딱 천 원짜리 넣어가지고 피아나고 가면 돼. 딱 좋겠다, 그렇지? 다시 한 번, 천 원이 필요할 때 꺼낼 거. 오, 딱이네. 다음 거래할 물건은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킬 달고나 슬라임. 이것은 달고나. 하지만 슬라임이지. 어, 달고나 슬라임? 어, 그럼 난 이거. 짜잔. 아, 그걸로 어림도 없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어, 이거 어때?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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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이잖아? 아, 구슬. 정연. 구슬치기. 오, 달고나 슬라임이다. 오, 신기해. 오, 진짜 달고나 냄새나. 우와. 느낌이 어떨지? 뿜뿜뿜렛다. 진짜 달고나처럼? 꾹. 꾹. 오, 느낌 좋아. 오. 오, 이거 냄새가 진짜 당장해. 오, 이 정도. 쭉 늘어납니다. 오, 진짜 좋다. 오, 밥봉 만들어보겠습니다. 오, 이거 쭉쭉 잘 늘어났네. 오, 밥봉 잘 돼. 다시. 오. 자, 졸졸졸졸 말아주시고. 김밥처럼. 헤헤. 다음에, 밥봉을 다시 해볼게요. 밥봉. 오. 이거 진짜 좋아. 진짜 잘 되는, 잘 되는 슬라임이야. 완전히 안 돼. 완전히 안 돼. 후. 어, 그거 진짜 재밌더라. 에이. 야. 우와. 넘어갔다, 이거 다 내꺼. 오, 구슬치기? 어. 이 선에서 구슬 쳐서 삼각형 넘어가는 구슬만 가져가는 거야. 오, 많이 따라. 바봉 슉. 오, 이걸 진짜 달고나처럼 해볼까? 오잉. 진짜 달고나처럼 이렇게. 아하. 짠. 달고나 슬라임을 국자에 넣어주기. 에이. 그게 돼? 재밌겠다, 케케케. 이걸로 져 봐야지. 진짜처럼. 소다를 좀 넣고 져줍니다. 우와, 진짜 같아. 진짜. 우와, 이게 진짜. 저게 같다. 오, 재밌어. 오, 진짜 달고나 같아. 진짜 달고나 같지? 헤헤. 진짜 최고. 우와, 우와. 이제 다 불에서 녹았으면 하늘에 부어줄게요. 됐다, 됐다. 진짜 달고나다, 달고나. 우와, 쭉쭉 늘어난다. 근데 진짜 같아. 냄새도 그렇고 너무 재밌어. 이제 달고나를 납작하게 만들어 줍니다. 납작하게 만들어주기. 오, 이게 은근히 되잖아. 진짜 달고나 같아. 되잖아, 되잖아, 되잖아. 다음은 모양을 찍어줍니다. 모양, 모양. 이야, 이야, 이야. 과연 잘 찍힐 수 있을 것인지. 오, 진짜 잘 찍혀. 우와. 진짜다. 바늘로 뽑아봐, 뿅뿅. 바늘로 뽑아볼까? 바늘로 뽑아볼까? 과연 병아리는 깔끔하게. 복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뭐야, 다시, 다시 붙잖아. 아, 이거 진짜 안된다. 뭔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미 실패한 거 아닌가? 두둑뚝뚝뚝뚝뚝뚝. 재미있지요? 모양을 찍하다 진짜 재밌다 줘 봐! 줘 봐! 나도 해보자! 자 여기 있는 걸로 해 봐 해 해 해! 나도 해 본다 으 응 쭉 내란하게 뜯은 다음에 국자 안에 넣고 후우우! 진짜 같은 젓가락으로 소다를 조금 넣으면 후우우 오! 북불어 올라! 북불어 올랐습니다 우와 진짜 Presidential der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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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달고나 만들 때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판에 올린 뒤 어 아 아 판에 올라왔다 어 이거 봐 이거 진짜 날고 나갔지 이렇게 됐어 엄청 뜨거울 것 같아 지금 누를까 눌러 이제 누르면 잘 돼 너무 꽉 누르면 안될 수도 있어 알겠어 살살 살살 살 살 살 찍으면 어 오 잘됐다 나는 로켓으로 찍어야지 케이크 케 로켓에 찍어줘 찍어 어 안돼 오 오 잘됐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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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로켓 투다 진짜 달고나 같아 케케케 나는 이 바늘로 성공해보겠다 바늘로 로켓을 뚫으면 성공한다 실패한다 어 성공한다 실패한다 한번 여기 뜯어볼까 어 될 것 같기도 해 봐봐 달라지잖아 사라지라고 아 쉽지 않네 이게 또 모양이 흘러내려가지고 해볼게 잘라져라 잘라져라 근데 점점 모양이 사라져 아니야 실패 실패 아 이거 안되는 거네 음 안돼 안돼 그럼 아예 그 모양 틀을 꾹 눌러볼까 그럼 될 수도 있잖아 해볼게 아예 이렇게 꾹 눌러서 반통해버리는 거야 어허 어렵다 어렵다 뿡뿡 어 됐어 어 어머 어머 어 잠깐만 저기요 어 다시 아 됐는데 이거 되면 레전드 어 되면 레전드 어 이렇게 하면 되네 과연 살아남을까요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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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달고나 뽑기 완성 성공 이거 봐 완전 대성공이야 성공 어려웠다 야야야 구슬치기도 해보자 해보자 해볼까 구슬치기 두둥 잘 봐 이 삼각형 있지 이걸 넘기면 돼 자 하나씩 가죠 이렇게 쳐서 넘기면 되는 거지 응 누나 누나 거기 앞에 선 있지 그 선에서 시작해야 돼 오 이 선에서 하면 된다고? 응 알겠어 나 해본다 어 해봐 나부터 한다 이렇게 툭 치면 되는 거지 이 선에서 하면 되지 하나 둘 셋 오 엄청 많이 나왔어 오 오 대박 그럼 이거 다 내 거지 오 오 그런 다음 내 차례 하나 둘 내 거다 예 어 이거 내 거 오 오 재밌는데 나 또 한다 이거 맞춘다 하나 둘 셋 아 못 맞췄어 와 나도 엄청 재밌다 와 엄청 많이 떴다 와 진짜 엄청 재밌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아 깜짝이야 갑자기 대성공해서 놀랬네 개키키캐 달고나 슬라임으로 놀고 구슬치기하기 대성공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석이는 새처럼 산뜻이